탈 동성애 운동을 펼쳐온 홀리라이프가 동성애 치유상담학교를 다음 달 개교합니다. 과거 동성애자였다가 신앙을 통해 동성애에서 벗어난 이효나 목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. 다음 달 5일 개강하는 동성애 치유상담학교는 동성애자들을 내상으로 한 치유과정과 이들을 위한 상담사 양성과정으로 운영됩니다.